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부끄럽네요. 오늘 영상은 오마비디우씨,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오마비디우씨를 어떻게 복용을 하고 얼마나 용량을 세팅하고 어떤 제품을 구성을 하게 되는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전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의가 되게 많으셨습니다. 어떤 걸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얼마나 먹을까요? 이런 걸 물어보셔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품명과 복용하는 방법들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떤 영양제를 복용할지 모를 때 오마비디우씨라는 걸 복용을 했습니다. 오마비디우씨, 이 영양제 조합을 하는 방법, 어떤 제품을 실제 먹어야 되나, 제품 추천, 그리고 복용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마비디우씨라는 게 뭐냐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다 드렸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마비,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ODU, 오메가3 비타민 D 유산, 이 두 가지 조합을 섞어놓은 겁니다. 오마비랑 오디우가 되게 현대인들에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섞어놓은 게 오마비디우이고요. 여기서 항산화제, 비타민 C를 하나 섞어준 게 오마비디우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마비디우씨, 그러니까 이 오마비디우씨는 일반적으로 영양용법을 하시거나 적극적으로 영양제를 건강 유지 목적으로 구성할 때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뼈대가 되는 오마비디우씨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섞어주는 기본 구성이 될 때 가장 기초적인 뼈대가 되는 게 오마비디우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염증과 통증이 있으면 MSM이나 커큐민, 보수엘리아 같은 그런 걸 섞어주는 그런 구성을 짤 때 기본 뼈대가 이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마비디우씨는 그냥 무난한 영양용법을 할 때 기본 구성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걸 어떻게 복용하고 얼마나 복용하고 어떤 제품을 복용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새로 유입되신 분들이나 그리고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을 이제 구성을 할게요. 일단 제품은 제가 약국용 제품과 그 다음에 직구용 제품 두 가지 그룹군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어떤 게 낫다, 안 좋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약국용이 전반적으로 품질은 우수할 수 있다. 제가 썼을 때 효과를 많이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직구용은 이제 가성비가 되게 좋죠. 이런 점을 좀 착안해서 본인의 스타일들을 한번 골라보시고. 약국용은 이제 약사님들마다 선호하는 제품이 다르고 선호하는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약국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호하는 구성이 전문가들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본인에게 맞는 게 이건가 저건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제 말이 진리가 아니고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국용 제품 구성을 한번 보자면은 오메가3는 MIA 제품의 PUFA 골드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이 제품은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그리고 복용했을 때 큰 위장장애가 덜한 그런 제품이라서 제가 선호하는 제품이고요. 바이오미네랄 제품은 우리나라 제품은 킬레이션 마그네슘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그네슘 단독 제재도 쓸만한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복합제를 골라봤고요. 이것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제품이고 비맥스 메타는 비타민 B군에다가 종합비타민 형태를 띄고 있죠. 비타민 B군 공급 목적으로 비맥스 메타를 선정했고요. 추워블 비타민 D4000IU 4,000IU짜리인데 이것도 그냥 구하기 쉬운 걸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 제품을 선호 안 하셔도 되고 유산균은 L4B플로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그 유산균이고요. 비타민 C도 약국에서 제가 추급하고 있는 가루 형태. 한 팩당 보통 용량이 3000ml가 들어있는 거고 낱개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변질이 좀 덜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죠. 제가 취급하는 제품이라 이건 선택을 했습니다. 약국용 제품은 이렇게 구성을 했고 직구용 제품에 대한 링크나 또 구체적인 정보는 제 밴드로 오시면 밴드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밴드의 주소는 영상 상세 보기 설명란에 링크가 있고요. 직구용 제품을 보시면 스포츠 리서치의 오메가3, 닥터스베스트 마그네슘, 킬레이션 돼 있는 마그네슘이고 블루보넷 제품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그 제품은 워낙 품절이 잦아가지고 그냥 이따 뺐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 활성형 비타민 B군 제재, 닥터스베스트 제품이고 비타민 D3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나우푸드 제품도 괜찮고 본인 용량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유산균도 본인에게 맞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락토비프나 도필러스 등등등등 복용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닥터스베스트 퓨어 비타민C 파우더입니다. 이것도 한 스푼에 비타민C가 몇미리가 들어갈까요? 잘 모르겠지만 한 스푼에 3g 정도로 잡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복용법, 복용법은 건강을 유지하는 복용법이 있고 적극적 복용법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복용법 1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불편한 데가 없고 지금 같은 건강 상태를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하기 위한 복용법이고요. 용량이 보통 보수적으로 용량이 세팅이 되고 적극적 복용법은 지금 몸 상태가 안 좋거나 많이 피곤하거나 그럴 때 혹은 어딘가 불편한 데가 있을 때 그런 걸 개선시키기 위해서 복용하는 용량입니다. 보통은 1번에 한 2배 정도의 용량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 유지하기 위한 복용법은 오메가3를 보통 하루에 하나, 마그네슘 하루에 2알, 비타민B군 하나, 비타민D를 하나, 유산균 하나, 비타민C를 3g 정도를 복용을 하고요. 적극적 복용법은 오메가3를 보통 2알에서 3알, 마그네슘 4알, 비타민B군 한두알, 비타민D 하나, 유산균 하나, 비타민C 9g까지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국용 제품을 보면 건강 유지 목적으로는 오메가3 하나, 바이오미네랄 2알, 비타민B군 하나, 추워불 비타민D 하나, 유산균 하나, 비타민C 1포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적극적 복용량은 오메가3 2알에서 3알, 바이오미네랄 4알, 비맥스 메타 하나, 추워불 비타민D는 안 먹습니다.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안 먹어요. 열포비플로라는 하나, 비타민C는 2에서 3포 정도, 6g에서 9g을 복용하는 거고 비타민D가 여기 한 알에 500 들어가 있고 한 알에 1000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4알에 하나 먹으면 3000 정도를 먹게 되는데 3000이 좀 아쉬우면 추워불 비타민C 4000짜리를 이틀에 한 번씩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구용 제품 건강 유지 목적 복용량은 하나, 마그네슘 2알, B군 하나, 비타민D 하나, 유산균 하나에서 2알, 비타민C는 3g, 한 스푼 정도 복용하시면 되고 적극적 복용량은 3알, 4알, 비타민B군 2알, 비타민D 하나, 유산균 2알, 비타민C를 2에서 3스푼, 6g에서 9g을 복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국공용 건강 유지 목적 용량을 세팅해 볼게요. 아침 식전에 엘포비 유산균 하나 드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오메가3, PUFA 골드를 하나, 마그네슘을 바이오미네랄,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 다음에 비타민B군을 아침이나 점심쯤에 하나, 점심에 넣어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후 하나, 그 다음에 비타민C는 하루에 한 포를 먹어야 되니까 보통 점심이나 저녁, 비타민C는 여기 한 포 이렇게 넣으면 기본적인 건강 유지 목적 복용법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복용법을 보면 식전에 유산균 하나, 아침에 오메가3, 5, 5 하나씩,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하나씩, 그리고 마그네슘을 바이오미네랄을 아침에 2알, 저녁에 2알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비타민B군을 아침이나 점심에 하나, 점심에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고, 비타민D도 드실 거면은 이틀에 한 번 꼴로 하나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는 세포 먹어야 되니까 비타민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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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한 포씩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분배를 잘해서 구성을 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구용 제품의 건강 유지 용량으로 한번 복용을 해보자면 식전에 자로우도필러스 하나, 유산균이죠. 그리고 오메가3 똑같습니다. 하나, 마그네슘 하나, 저녁에 마그네슘 하나, 아까 닥터스 베스트 킬레이션 마그네슘이었고요. 비타민B군을 점심에 하나, 비타민D도 점심에 하나, 그 다음에 비타민C도 여기에 하나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분배하시면 되고 이제 적극적 복용량을 보면은 아침 식전에 자로우도필러스 유산균 하나, 오메가3 세 알 먹어야 되니까 스포츠 리서치 오메가3를 아침, 점심, 저녁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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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닥터스 베스트 킬레이션 마그네슘을 네 알 먹어야 되니까 아침, 저녁에 두 알, 그리고 비타민B군을 두 번 먹어야 되니까 B1을 아침 식후 하나, 점심 식후 하나, B군은 저녁에 먹지 않습니다. 수면정에 유발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유산균은 아침 식전에 하나 먹었고 저녁에 잘 때도 하나 더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도필러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까지 복용 가능하니까 저녁에도 하나 나와주시면 좋고, 비타민C도 한 스푼씩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약국용이나 이거나 큰 틀은 똑같은 거죠. 밴드로 오시면은 구체적인 제품에 대한 링크, 설명, 그리고 복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여러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밴드 주소는 밴드어스 골뱅이 약스토리129로 치시면 되고요. 주소 치는 게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밴드를 검색하시고, 밴드 주소창이 뜨면 클릭하시고, 밴드에서 검색어를 약사가 들려준 약이야기를 치시면 밴드가 뜹니다. 가입 신청하시면 제가 승인 누르면은 글을 볼 수 있거든요. 공지사항에 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쫙 정리가 돼 있네요. 5번 고약사의 생각. 이 제품을 구성하는 것은 전문가들, 약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시고,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용할 때는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걸 다 드시면 위가 탈이 나죠. 그래서 복용하실 때는 보통 오메가3랑 마그네슘, 이 두 가지를 복용하시고, 일주일 정도 복용해보고, 괜찮으면 B군과 비타민 D를 추가하고, 일주일 정도 먹고 괜찮으면 유산균, C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본인에게 잘 맞는 용량과 부작용 체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늘려가셔서 복용하는 순간 부작용이 생긴나 안 생겼나 이런 걸 체크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간혹 보면 여러 가지로 좋다는 걸 다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위장장애나 알러지, 과민반응 이런 게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두 개씩 늘려가면서 복용하시고, 부작용 체크를 잘 하시고요. 비타민 C를 고용량 먹으면 결석이 생길 수 있고, 비타민 B군을, 특히 B3를 고용량 먹으면 통풍이 돋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나 신장결석이 있는 분들, 요로결석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외에 특별한 부작용은 거의 없는 그런 제품이고, 간혹 문의가 이렇게 오거든요. 이런 걸 먹었을 때 간에 부담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거 하나하나 놓고 봤을 때는 간에 부담이 거의 안 되는 그런 구성이지만, 섞었을 때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간염이 있거나, 혹은 간경화가 있거나, 그런 분들, 병원에 간에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고 복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주치의들은 대부분 복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상의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무난한 구성법을 가진 영양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이옴!